챕터 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거야? 노빠꾸야? 어 노빠꾸야 근데 약간 치식거리는건 여기 게임에서 그러는거겠지? 소리? 어 그런거같애 비 비 물 떨어지는 소리같애 어? 하수도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어? 지나갔어? 어 이게 뭐야? 아까 뭐가 지나갔거든 여기서 이게 뭐지? 신발이 떠져있는데? 집을 수 있어 신발이 빨간색 신발이야 애기신발인데? 사이즈로보다는 깜짝이야 어 뭐야 잡고 가진다 매달려야 된다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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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어? 안되는데? 매달려 여기 혹시 올라가는건가? 아 여기네 이거 시체같이 생기지않나? 로렌이들 갑니다 무쳐다 분위기 뭐야 어? 저기 뭐있어? 아 그러네 아 쟤가 이번판 보스인가 보다 아 쟤가 이번판 보스인가 보다 쟤가 이번판 보스인가 보다 이걸 놀라면 어떡해 미치겠다 어? 배고파해 화장실 화장실 다시 또 뭐 멀려있어 왔다 깜짝이야 야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지금 저희 챕터3입니다 배달이 알아서 왔네 여기 또 너 배고프니까 멀쩡해졌어 배 부르니까 내려가는 건가? 근데 이게 뭐지? 뭐 돌컹거려 왜 뭐야 이거 움직여 움직여 불 키우고 가도 되는건가? 와일드하게 먹죠 아직은 뭐가 없는 것 같지?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못 올라갈거야 이거? 너무 높아 그럼 얘를 땡겨야되지 않을까? 땡길 수 있는게 있어?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 나무판자? 상호작용? 요거 요거? 어? 아 잠깐만 이거 그거인거 같아 미는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요 오케이 아 역시 머리가 두개니까 아 그치 그치 어 좋아 아주 좋아 굿 막 움직여 약간 내가 밟아서 미야 피 뭐야 진짜 와우 누가 와일드한 식사를 하셨나봐 지지 끌려있어 보세요 여기 문 앞에 밀 수 있나? 아니 근데 이거는 밀면 아니 근데 이거는 밀면 왜이라노 왜이라노 이게 뭐야 아 밀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어그로워 어 밀어서 저 위로 올라간거야 어 맞지? 누구 있는거 아니지? 아 이게 배 안이라서 이게 자꾸 움직여야돼 저기 쌓여있는거 뭐에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추측하기로는 시체가 아닐까 생각만 아니 소세지 같아 그래 소시지일수도 있고 왜냐면은 처음에 챕터2에 그 팔 긴 남자가 애들을 그래 그게 시체 아닐까? 그게 소시지라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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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싫어 아 맞네 내 아이큐 150 너희 아이큐 150 학계 300으로 이 상황을 해결한다 어 이거 머그 창고 잠깐만 나 진짜 119 누르고 있으면 안 돼 나 진짜 심장마비로 실려갈 수도 있을 거 같아 잠깐만 소리가 나 칼 가는 소린데? 칼 가는 소린데? 식료품 창고 여기 아주 바람직하네 집안에 딱 이렇게 있어야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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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늘이야 저거? 어? 마늘도.. 양파? 양파를 저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꼬박? 양파? 마..마늘같이 생겼는데? 아 진짜... 뭐여... 아... 뭐여... 뭐야... 와아... 인정 어떡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아 생긴거... 오마이갓 자기 요리에 심취했어 미치겠다 아니 보면 그 가죽으로 얼굴에 뭘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그래? 약간 공간이 있던데? 요리에 열중하는 당신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지금 얘가 써는 이 식탁 아래 식탁 조리대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거든? 아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야 이정도면 본 거 아니야? 최상 쫄보이 움직인 아 여기도 이 중간 있다 아 그러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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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음성에 신중하기 때문에 아 여기 소리나 나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탈출하는 거야?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그치 조리대 아래쪽에 갑자기야 재채기 비염이다 비염 비염 환장 오 쟤가 왜 저기있어 꼬깔콘이 꼬깔콘 꼬깔콘이 있네 아 여기도 막혀 있구나 아 나 못 봤어 이거 문 열어놔가지고 막혀 있어서 못 갔어 하이씨 이거 굽자 무조건 소리 난다 이건 건드리면 갔다가 입을 저기 밑으로 한번 들어가고 조리대 아래쪽으로 오른쪽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진짜 야 이거 부엌 되게 좋다 업무 환경 최고인데? 이게 뭐야 이.. 소신 세가리 아 이제 생선 썰러 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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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고 다시 움직이자니까 아니 이게 보인다고? 아 이게 보여? 이게 보인다고? 이게 보인다고? 식탁을 파고 들어갔어 아 이게 보인다고? 말도 안 돼 아까 못 봤잖아 이 친구야 또 본다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생선의 가나는 요리를 굉장히 천천히 하시네 요리를 굉장히 천천히 하시네 그리고 요리하던 손으로 소금도 짚고 칼도 짚고 손 안 씻어 여러분 이러면 안됩니다 열쇠가 어디있어? 열쇠가 어디있지? 열쇠가 어디있지? 이리로 오지 마라 열쇠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힌트도 안 주네 힌트도 안 주네 잠깐만 위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는데? 옆쪽에 혹시 뭐가 있나?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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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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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옆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하네 이거 뛰어야겠지? 그치 그치 자 준비하시고 피지컬 피지컬 야야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안 닿는 거 아 안되죠 2m 아니기 때문에 키가 안되고요 아 이걸 어떻게 와? 아 이걸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왔니? 아니 요리에 집중해야지 야 이거 근데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이거 주면 안되나? 어 이거 주면 안되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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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어 안왔어 끈비 안왔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딱봐도 떨어뜨리라고 집어 사뿐히 내려놔 어그로 끌리지 말게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 이쪽으로 가는건 맞는거 같애 이유는 모르겠는데 위쪽에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보통 가는거야 그치 근데 열쇠를 열쇠 열쇠를 찾아야 되거든 열쇠가 어딘지 모르겠어 타고 올라가라는거 같은데 열쇠가 밑에 아 잠깐만 혹시 쟤 갖고있나? 보통 열쇠같은거 자기 바지 이런데다 걸어놓잖아 열쇠 짤그랗거릴텐데 그럼 짤그랗거리는 소리 안들렸거든 하나만 있으면 쉬는자리라 오늘도 달리시는건가요? 어 저희 오늘은 깜짝방송입니다 네 원래 오늘 하는게 아닌데 이거 너무 하고싶어서 열쇠 어딨지? 어디 식탁에 올려놓은거 있나? 일단 여기 올라가 올라가볼까? 올라가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같아서 올라가볼까요 근데 위에 올라가도 뭐가 없는데 뭐가 있나? 아 여기 길이 있다 아 위에 있네 근데 오는길에 있었어 혹시? 몰라 전혀 못봤는데 여기 새로운 위에도 생선이 매달려있네 이걸 어떻게 가져가려고 아 아 아 아 아 새로운 곳 휴지 아 나 화장실 좀 여 에라이 어 잠깐만 나 이거 못참아 뭘 못참아 저거 불붙이는거 아니야? 아 피지컬? 피지컬? 이런거 못참거든요? 잘 봤네 어떡해 어 이걸 봤어 여긴 뭐가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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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깔꼬 어 깜짝이야 자 여기로 오라는거 같아 잠깐만 여기 천이 있다는건? 뭐야 이 각도 뭐야 저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각도 아니야 이거? 물속 마이라노 민감알감 밀감알감 빨리 꼭잠게 얘 불키면 안했나? 잠 다 아래에서 괜찮을거 같애 어디있어 열쇠가? 이런 열쇠를 찾아야될 것 같아 저건 주머니같고 자 여러분 열쇠.. 여기있다! 열쇠를 찾았어 여기여기 뭐야 여기 아하 아하 저걸 어떻게 돌보는데? 미치겠다 일단 위로 올라가야겠지? 잠귀가 어두워야 되거든? 일단 불을 끄는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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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보이시죠? 어렴풋하게 보인다 저희도 안.. 저희도 안보이시죠? 어떻게 올건데? 너는 키가 2미터가 아니라고 이거 원래 깨는거 맞겠지? 내가 깨온거 아니겠지? 너무 거침없이 올라왔나? 그..그런거 같아 어 나갔다 아 나갔어? 오케이 여기 여관ик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Kirk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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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각이 안나오는데? 그치 아 여기서 떨어졌다고 죽는다고.. 아 이게.. 이게 죽는다고?ㅋㅋ 이게 죽는다고ㅋㅋ 잠깐만 여기 먼저 갈까? 쌍둥이랑 변기가 두 개였나봐요 원래.. 보통 화장실 혼자 쓰지 않나요? 잠깐만 잠깐만.. 아 쌍둥이.. 아 근데 화장실 같이 쓰면 좀.. 아 좀.. 사이가 좋네.. 우에 좋네 아주.. 돈독스 돈독스 아 금비 딱 켜졌고 나가죠 옆으로 가는 건가? 옆으로? 근데 열쇠는 여기 있거든? 뭐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혹시 라디에이터 위로 올라가면 바로 떨굴 수 있나? 일단은 내려가보자 나간 거 같으니까 나간 소리 들렸어 나갔다 오늘은 너 금비 안 그거 하네? 이 위로 올라가 이 위로 올라가 오케이 응? 어?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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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지 오케이 쉽고만? 아 깜짝이야 아 금비야 대박 대박 어 근데 막 집에 계속 굴러다녀 이런 거 어디 좀 넣어놓지 정리를 하곤 담삭고 사시는 거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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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쪽에 문 같은 게 있거든? 레버가 보이고 어디 어디 이거? 어 레버 뭐야? 왼쪽에? 이걸 타고 가는 게 맞을까? 이걸 타고 딱 내려가는 순간 짜잔 하고 있는 거 아냐? 여기로 다시 내려갈 수 있나? 없지? 저걸 땡길 수가 없을 거 같은데? 한번 땡겨볼까? 가능하려나? 한번 가보고 저기 아니면은 저기 가보자 안돼 안돼 내려놓고 이거 땡길 수 있나? 안 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내려가는 거 맞네 그러면 이거를 짚고 오고 좀 완전히 너무 시선집중이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길이 어디 밖에 없어 아 저거 문 끼익거릴 때마다 들어오는 거 같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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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까 거기다 아까 거기 아니야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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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맞았네 오케이 오케이 이걸 들고 이제 아까 둘이 됐겠지 이제 쌈둥이가? 둘이잖아 이제 둘일 거 둘일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물건을 짚고 있으면 뛰지를 못한다 얘가 여긴 일단 없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래쪽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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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난다 패턴 잘 봐야돼 두 명이지 어? 한 명인데? 하나만 들었어 하나 나갔잖아 아까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 아 이걸 갖고 다시 들어갈 거야 아마 아 소시지? 응 재료를 아주 올바르게 따로 보관을 하고 계시네 아니네 아 뭐야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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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지 못봤지 그거 못봤지 못봤어 아 굽자 안다 걔 굽자 안다 걔 뿌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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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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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mad 그uns 공격 깨끗 그리고 우리금쾌한 아 이거 없어ㅋㅋ 아 이거 어디갔지~? 여기 있었는데? 달걀 노른자같은 게? 어 비어! ㅋㅋ 으어 심장 ㅋㅋ 심장 어때 미치겠다 ㅋㅋ 심장 어때 미치겠다 ㅋㅋ 이거 어떻게 올라갔더라? 아 저기 밟고 올라갔지? 맞다 맞다 아 일로 가는구나 가기는 뭘 꺼내고? 으응? ㅋㅋ AI 시스템 잘 활용하시나ㅋㅋ AI 사각지대에 항상 어쩔건데.. 고기 왜 가? 문 열린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아 맞다 맞다 어 맞다 아..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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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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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여기 어떻게 가지? 문을 열면 되지 않을까? 여기? 여기? 여기도 누가 계실 거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오 지저분해 바닥에 막 소시지 굴러 다니고 막 미생상태 장난 아니네 안되네 안되나? 여기서? 아니 안돼 그러면 저기 문? 문 열 수 있을 거 같지 않냐? 아..잠깐만 이거 이거 아냐아냐 이거 못 끄나 보다 잡았는데 아까 아냐아냐 끌 수가 없어 오 야 잠깐만 소리가 나 자꾸 어디야? websites 어 위 위 위 위 ㅇ! 그런거 같지 않아? 소시지를 잡아서? 아니였어? 이게 뭘까? 손잡이를 일단 땡겨야되나? 일단은 여기 올라가는건 맞는거 같아요 그쵸? 손잡이 땡겼네? 그리고? 하나 더? 어? 없다 돌려야되나? 어? 이거 이거? 어?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근데 아무리 돌려도 하나밖에 안나와 아아 이거를 이걸 계속 해볼까? 근데 이거 안나왔지? 이거 얘 왼쪽에 있는 이거 뭐야? 엘리베이터 아니야? 그치 그치 침로프 엘리베이터 그런건가? 아니 이게 무엇이야? 어어 어어 아 여기다가 뭘 넣는건 안는 것 같은데 아 소세지가 없는데? 저기.. 소세지가 어딨지? 고기 창고 아냐 여기 자 부셀 수 있는거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부치고 불 한번 부치고 마음의 평화 아 좋아 여기 보면 이거 있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부서 던져버려 이거 여기 냉동실이다 뭐야 여기 어 얘 죽어 있어 어 뭐야 뭐야 여긴 근데 못 올라가 근데 여기 공 위에 아 아니구나 근데 보통 아까 이거 깨부수는 거 있잖아 이거 여기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여기다가 고기를 놔야 되는데 고기가 없거든요 일단은 다시 내려가보자 아까 바닥에 소세지 뚫어져 있잖아 어 그거 아닐까 여기 바닥에 보면 이게 있거든 저기 여기 엄청 많네 소세지가 아니 근데 소세지를 넣으면 이미 완제품인데 될까 이게 완제품을 넣었는데 완제품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효율이지 맞나 아 어렵다 저걸 바라봐 오 왼쪽 위에 뭐가 올라가는 게 있긴 한데 아닌데 어서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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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게 있지 않냐 못 올라갈 것 같지 위 다시 가보자 위에서 뭘 하는 것 같지 않아 응 맞아 위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도 위가 맞는 것 같긴 하죠 위에서 뭘 해서 소세지 고기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뭔가를 하는 것 같거든 고기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 위에서 아 잠깐만 아 알겠다 이거다 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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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 아니야 이거 고기야? 이거 고기같은데 맞아 맞아 고기같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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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 나 이거 뭔가 했어 이거 밀면 될 것 같아 금비야 금비 안 밀려 안 밀려 아 밀려 안 밀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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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도 같이 생겼어 고기가 고기 같지가 않고 돌인 줄 알았잖아 여기 왔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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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땅이 질질 끌리고 미생은 진짜 거지 같다 오케이 됐다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이쁘게 이쁘게 오케이 내려오겠지 이거 그렇게 했지 여기 올려놨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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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이제 이제 복잡하다 퍼즐이네 그러게 초반이랑 달라 고기가 코스트코 고기인가 봐 엄청 커 대용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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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코스트코 신자네 이분도 코스트코 신자네 여기 아까 여기가 이걸 어 맞네 그렇지 그렇지 고기가 떨어지죠 어 안 나왔어 어 하나가 더 있나 봐 이거 택도 없지 않아 이거 그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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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더 있었나본데 어 위에 있는 거라고 떨궈야 되는 거 아니야 위에? 여기 똑같은 거 여기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어 내 생각인데 위로 올라가서 어 아까 왔다갔다 거린 것처럼 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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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혹시 몰라 또 떨굴만한 거 없지? 이게 맞지? 이게 마지막인 거 같아 고기는 이게 전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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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이건 좀 가볍다 고기가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가볍다고 아니 잘 밀려도 잘 보시면 여기 흠집이 나있네 이래서 가벼운 거야 아하 하자에 있는 거 고기 잘 골라야 돼요 세일해서 팔았나보네 이젠 진짜 될 거 같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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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잡고 근데 저 큰 고기가 소시지 저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게 넌 비효율적이긴 하다 달려보자 이걸 왠지 아하 이렇게 반동 이용해서 오케 오케 이거분 아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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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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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가고 오케 오케 여기가 이런 좁은 공간이 많다 대 안이라고 환풍기인가 여기가 깜짝이야 뭐야 오w 근데 여기 다 냉동실이다 춥다 추워 냉동실이 겁나 크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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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르다 방이 그냥 다 냉동실이네 우리의 꿈과 희망 숨으라는 거 있는 거 보면? 뭐가 나오나봐 일단 아무것도 없어 느낌이 안 좋아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야? 또 이거 있다 이러면 일단 내려가야 하나 보다 그치 그치 내려가볼게 나.. 나 쩔었지? 나 쩔었지? 아니 왠지.. 왠지 나올 것 같더라고 왠지 느낌상 느낌상 아 치즈.. 아 치즈가 진짜.. 까망대로 치즈야.. 그치 뭐 훅훅거려.. 오늘 이기 오기가 좋겠구만.. 어 얘는 근데 진짜 살 같다.. 아닌가? 못쓰고 있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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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심장 두근 두근 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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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어쩔건데.. 딴 방에서 나온 긴급백인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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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빡쳐서 온다.. 빡쳐서 온다.. 온다 온다.. 뭐지.. 뭐지.. 야 여부잖아.. 아.. 아.. 아무 일 없었단.. 아..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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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이 불만이 많은 당신.. 아..끝이.. 아..끝이.. 안에 뭐 있어? 저거? 없어? 안에? 어.. 안에 그냥 회피용인 것 같아 보면은.. 오르막길이거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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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나가지고 거기다 짓는 거 봐! 아..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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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끝이..끝이..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해체 작업하시고 막 주머니 넣는데? 고기를 막? 막 주머니 넣는데? 고기를 막? 횡령? ㅋㅋㅋㅋㅋㅋ 고기를 횡령이래ㅋㅋ 횡령? 아니 손으로 다듬어! 칼도 왜 손으로 다듬어? 아..이..씨..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저거 가죽을 그럼 벗어.. 아 칼이 있는데 왜? 칼을 가세요ㅋㅋ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 저..저 뒤로 뒤로 일단 가고 저 아래로 가자 아래로.. 저 아래로.. 뭐야? 저 아래로.. 고기를 막.. 손을 닦는 거였네 못 봐 못 봐 칼이.. 아 이때! 이때 가지가 나보다 칼이.. 야 근데 이 찰나에?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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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애가 느려 터졌다 야.. 기다리다가야 못 빠질 것 같애 아 여기.. 어 이거! 이거거든? 그럼 저거를 딱 누르면 되다 보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있죠 여기 밑에 여길로 가는데 이거를 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애 근데 이거 내가 그냥 누를 수 있나? 나 봤나? 아 봤어! 봤어! 아 봤어! 봤어! 그럼 저거 어떻게 눌러야 되지? 그냥 막 가 그냥 한 번 해봤다 이거야 진짜.. 그래서.. 경력직이 아주.. 타이밍! 오진다! 딱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그거 뭐지? 신입! 신입인데 경력있는 신입 이거를 어떻게.. 어? 청조림을? 이게 아까.. 여기 청조림이 있잖아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내가 이걸 활용을 해도.. 얘가 이걸 볼까? 아이씨..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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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착하지.. 이켄.. VIS.. 유.. 아 한참이네.. 저기에 그러고.. 아 hearings.. 유.. 우리 사람들에 Lady아.. 외 knives.. 아으.. бер Sri.. man.. 아.. esas pequen cię ficou些.. 아 너무 에이아이를.. 오그로 봤다 오그로 봤어 슬라이드 멋있다 아하 이거였군 이거였군 아 너무 무서워 이제 모르겠지? 아 이거 잡히나? 못 잡네? 아 실화야? 못 잡어 있긴 있거든 있긴 있어 그래서 잡아야되는데 못잡아 이를 어떡해? 저 앞서 가면? 뭐하려고? 어쩌려고 내가 포기하고 가 포기하고 가 지인 찬스? 아 잠깐만 설마..수문장? 네 아 또 봐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AR 지능 폭발한다 아 미치겠네 ㅋㅋㅋㅋ 이러는 동안에 가야되나? 그게 계속 보셨는데 어떻게 가 일단 여기 있자 아 열쇠가 없는 걸 딱 발견하고 나서 애가 달려오네 이렇게 ㅋㅋㅋㅋ 뒤로 갈 때? 얼굴을 숨겨 이 양반아 얼굴을 숨겨 이 양반아 얼굴을 숨겨 이 양반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아 저기까지 옆방으로 갔어 근데 너도 열수 없어서 그 방 못가지 하하하 안 돼! 다 폈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아 아 저기 아니라 들어가면 됐었는데 아 맞아 맞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집어 가 바로 달려? 달리지도 못하는구나 아 이렇게 유일 가면 되는 거였어? 아마 봐라 x2 끝났네? 왕은 빨리 열어야 되겠다 옆 페이지 바로 오 맞네 바로 오기 전에 조용한 으리 두 분 세 매일 아 이거 잡을 수 있니? 왜 잡을 수 있니? 왜 잡을 수 있니 이거..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역시.. 이 친구 믿을만하구만.. 아유.. 이제 출중해.. 오케이 믿고 있었다고.. 어우 야 이제 신장 떨렸네 진짜.. 아 나 키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치 여기지? 어 그러네.. 키가 너무 헷갈려.. 아.. 어 떨어졌다.. 이리 오는 게 맞겠지 근데? 옆에 방이 없었지.. 켜줄게요 한 번.. 마늘방.. 아니 마늘종이 있네.. 육종 마늘방.. 육종 마늘방.. 실례하는 능지.. 믿고 있었다고.. 어 올라가 됐나 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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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 요리사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짜증 날 거야.. 막.. 쥐새끼잖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설거지한다.. 야.. 열정이 아주 상당해.. 쉽게 세척기 안쓰.. 오 두 명이다..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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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왠지 열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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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야 된다.. 진짜.. 여긴 막혔고.. 여기 설거지하는데 밑에 들어갈 수 있 거야 일단.. 여기로 나오면 너무 에바.. 근데 우리가 AI 너무 얕보는 거지.. 여기로 나오면.. 모를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한 명 간 다음에.. 아.. 너무 야빴다.. 아 너무 야빴다.. 아.. 너무 야빴다.. 아 여긴 아닌 걸로.. 여긴 아닌 걸로.. 아이 그래.. 여기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너무 야빴다.. 너무 정중앙해서.. 야.. 우리가 너무 호그로 봤어.. 이 정도는 볼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문이 있는데.. 저 문은 못 열어.. 못 여는 것 같지.. 키가 낮아서.. 열수 없는.. 이때 내가 봤을 때는 여기로 가야되나 보다.. 아 이거 거품 다.. 생각보다 똑똑한 애들.. 아 생각보다 능지가 조금.. 아 그러네.. 아 친구야 빨리.. 뒤돌자.. 나는 거품이다.. 거품이다.. 풍풍 그 자체다.. 못 보지 않을까.. 앞으로 지나가도.. 저 정도는 음지면? 괜찮을까? 아..아니다..아니다.. 달콤한 밀크티님.. 빨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원래 음성 지원됐었는데 음성이 안 나온다.. 우리가 꺼버렸나? 아닌데? 가라앉히 계신가? 가라앉히 계신가? 강당하게 걸어.. 쫄지마 쫄지마 여기 안 들어가나? 퐁퐁이 막혔어.. 아 귀여워.. 아 퐁퐁.. 그냥 걸어다니는 퐁퐁이 됐자 그냥 은폐 은폐 아니에요? 퐁퐁.. 퐁퐁.. 오빠 오빠 오빠.. 여기 어떻게 가야될까? 집이야 집.. 안방이야 안방.. 너무 우숙해보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얘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순간 뒤에 총총총총 가면 되지 않을까? 홍거로 봤다 홍거로 봤다.. 아 너무 홍거로 봤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르렐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얼굴 간지러.. 아이고 얼굴.. 아 귀여워 거품맛 너무 귀엽다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걸까? 일단 쭉 옆방으로 가볼게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얘 왠지 옆으로 갈 것 같아 아 오케이 이거구나 뛰어 슬라이드 이제 이쪽으로 오겠지 또? 저기 뭐가 있다 여기 아니야 뭐가 이거 레버 아니야? 레버인데 여기 뭐 들어가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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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잠그는 건 아니겠지? 아 이제 친숙해 아 이제 친숙해 이거 공포 게임 아니죠? 공포 게임입니다 공포 맞아요 아 레버 잠그진 않네 어 안 잠그네 원래부터 켜있었나 보다 이런 느낌 여기 아 못 올라가네 여기가 아니고 위에 작동했지? 그러면 맨 오른쪽 다시 끝으로 가서 뭐 타고 가나 보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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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처럼 그치? 오케이 오케이 얘가 내 접시 깨진 거 밟았거든 지금 어 그거 소리 듣고 왔다 이것도 밟으면 안 되나봐 호다닥 호다닥 어서오세요 진코카 플레이입니다 오케이 벗들어지고요 오케이 호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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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왜 이러고 위에 혹시 볼 수 있어? 혹시 여긴가 보다.. 여기 아닐까? 여기 접시 이거 보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긴 어떻게 올라가죠? 위에 혹시 볼 수 있어? 못 올라가.. 이게 끝이야.. 아 보인다 보인다! 위에 돌돌돌 가는 거 얘가 비켜야 되는데? 계속 뒤돌고 있는 거야 그냥? 거품 붙자.. 거품 안 보인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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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로 안 볼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바다 잡아봐라 오늘은 좀 덜 줄본 무대인가요? 오늘은 좀 덜 줄본 무대인가요? 이제 익숙해졌어 저는.. 오케이.. 무섭.. 무섭긴 해요 어 뭐야 한 명 더 있어? 왔어 일리 아 온 거야? 아.. 아 잡히네 아 잡히네 여기서 아 중간에 놔야하네 레이어로 가야 되네 오 오 오 웬일 달리다 보다 아.. 너무 빠른데? 아 너무 빠른데? 못 잡아 못 잡아 팔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팔 잡아 팔 잡아 아.. 아.. 달려버려 약올리다가 잡혔어 약올리다가 약올리다가 잡혔어 안 짤리지 안 짤리지 이러다가 아니야 bi 무조건 달려 무조건 아리나 아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하지만 약간 키가 모자란데? 우리 여기가 세이프 포인트라 무조건 달려야 돼 이번 생은 포기하겠어 슬라이드 몇번째 인생이야? 인생 다섯번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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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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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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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네 고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 할 수 있 슉 여기에서 밑에 갈 때 손을 떼야 되나봐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아니 이건 뭐다? 리트 오케이 이제 쉬어 이제 쉬어 나는 능이 버섯이다 능이 할 수 있다 능이 버섯 능이 버섯도 괜찮죠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더 가면 죽겠다 미세하지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되게 균형을 잡고 있어 모습을 보면 아 아 클리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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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